자기야, 많이 기다렸지? 오늘 폭염이래. 날씨 너무 덥다. 근데 이렇게 기다리게 해서 정말 미안해. 대신에 오늘 내가 사진 많이 찍어줄 테니까 화 풀어. 오케이. 자, 소리 써봐, 소리 써봐. 그렇지, 잠깐만. 자, 자기야. 그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. 포즈를 조금 취해야 될 거 아냐. 자, 봐봐. 포즈를 예를 들면 이런 거. 아니면 하트. 이런 거. 뭐 이런 거 있잖아. 아찔 한번 해봐봐. 자, 가온다, 가온다. 자, 간다. 하나, 둘. 자기야. 자기는 사진을 뭐라고 생각해? 사진은 말이야. 작품이고 예술이야. 그거를 안 되겠다. 내가 여기서 자기한테 아무리 가르쳐줘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. 자기는 그냥 나라.